나는 야 너 목소리 작아 임마 알겠어요 목소리 커요 그래 뭐가 니가 지금 작은거 같은데 와 다 올 유니크야 아 맞다 유니크 이벤트지 지금 아 뭐라고? 지금 유니크 이벤트 모든템 다 유니크다 응 목걸이 유니크 아닌데 목걸이는 아니지 목걸이는 방목인지 궁금인지 헷갈리니까 아 이러면 내가 옵션 다 해야되는데 불놀이 사정거리하고 이러면 템 트위 또 다 바꿔야되는데 아.. 야 3번 나 하늘 때리고 왔다고 와 미쳤어 아 나 옆에 템 트위 바꿔야되지 유니크 때문에 망했어 뭐야 이거 난 쟤 하늘 때리고 왔다고 쟤 이게 내한테 박혀서 아 원래는 리빙빙 빼 사먹으려는데 애들이 너무 빨리 모른다 오 내가 포탈팀 이 팀 효과가 불꽃은 제 공격수와 이거 수급 먼저 찍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오 쇼템 오 저기 원글이 개빡친다 와 탄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저 레베카 잡아 아 이쪽 이쪽 아마 주완이 같은데 이쪽 그러면 이렇게 있다 라이아이스 됐다 아 와 저템 에스캠 못쓰 결실 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얘 개멋지네 아 그 위에 이후에 죽을라 시 야 토마스 눕혔다 그래 알아서 아 나 지금 지지겠어 퍽퍽 퍽퍽 1번 밀어 2번 미는게 더 낫지 않아 2번 지금 애들 다인데 뭘 2번 밀어 뭔데? 아뇨 오 얼었어 저새끼 아씨 토마스 간다 타워 사가리 내가 배로 쪼았다 내가 1번 밀어 1번 밀어 타워 사가리 2번 간거 뿐 아오 템트위 다 바뀌어 지금 헷갈리네 그리고 내 드라이에스는 아주 환상적인거 봤었어 근데 그전에 샤드였어가지고 제이 못줄였어 아오 저 리사 진짜 내 드라이는 환상적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리사 방인가 드라이 도를 만들겁니다 저 뭐지?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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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 아무것도 킬을 못먹냐고 진짜 깻박치네 아 쓰바 아오씨 최고받지 헐 헐 제발 날 때리지 말아줘 힐 없나 여기 힐 없지 힐 없다 그니까 누가 싹 다 그늘 가래? 난 내 혼자 그는 간줄 알았지 제 이름으로 제론 뭐하노 제론 스카이 파이트 진짜 말 안한다고 와 아 나는 랩도그냥 옛날에 일반전 짐짓 빨고 하는거 아니겠어 정말 아 미치겠네 템트로 진짜 어떻게 하는건데 아 왜 스쪽 다 유지클로 빠꾸고 달리야 어 잘못 아 아 하나 다록 잘못했어요 아니 거기서ranch이면 안돼 그게 한타지역 아니야 한타지역 아니라 어디있냐 territhad 오 내 점수가 높을 줄은 몰랐어 야 잠깐만 다 어디갔어? 어 갔어 니가 혼자 들어간거야 설치할 수 있던데 다 죽었냐 언제 난 니랑 같이 있지도 않아도 공룡은 찍어야 된다 아싸 드디어 1티다 레베카 공가고 루이스 공가고 참 잘 돌아간다 다 공이네 그냥 오 씨발 아 잠만 레베카야 뭐 레베카 잘 끊어줬구만 난 적힌 레베카는 많은 것 뿐이야 아 이렇게 되면 10번만 더 들어와라 정렬콘팔 공감방 1쿠폰에 쓸모가 없네 어 한 달 뒤지 아 나 뒤지면 아마 또 뒤졌냐 어 레베카 원래 뒤지는거다 몸을 사리지 않는 아우 참 아우 참 겨위변이 다해요 잘해요 잘했어요 궁없어 저랑 달려가고 있어요 개쩔어요 근데 뒤지잖아요 토마스 아우 정념이 느렸어 죽었어요 아우 아우 저기요 겨위냐 너를 구하지 못했다 아 저기 더 빠르네 타니아가 정년보다 나 트루퍼 뺏어먹고 싶은데 요즘은 뺏고 싶지가 않아 무리인거 같아 오자 효과가 뭐지? 아 모자 효과가 안보여 불놀이 사정거리 싶어진거라 불놀이? 불놀이.. 아 뭐죠? 하나 먼저 가야돼 그러면 뭐야 왜 안다 이거 어 노노노 어 저희 위험에 제이 있어 아 그래? 어 던져야지 어디안나 제이 제이 집갓지 시발 안살하려다 실패했고 아이고 제레온아 지금 간다잉 나도 아 갈필이 없겠네 빵 아 시바 오 시바 아냐 뭐하냐 아 시바 아오 저 리사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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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산을 못해요 왜 너한테 기대하냐 어차피 너한테 제대로 된 루이스 보다 그냥 니 시계 루이스가 더 낫지 그래 오 오 오 여기 누가 있는 것 같다 나 방금 봤는데 바랜스 원 와 아 리비단 리비단 뭐 트럼프 안 먹어? 아니 기다려 알아서 해라 어 맞다 나 궁 없지 아 자 궁 깜빡하네 아 하늘에서 초 놀고있나 아따 내가 궁이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뭐지 방금 오 전지 나오네 방금 뭐지 무슨 이 있었던 거지 전지 나오네 전지 나오네 전지 나오네 전지 나오네 전지 나오네 렉이 걸리면서 내가 잘 망했다 뜨아 안 돼 뭐가 우리한테 제레온이 있다고 그건 뭐해 제레온 이긴다고 100% 이기는거 아니야 인마 100% 이긴다고 봤어 나 정말 90%야 마침 들어왔다 저쪽 살겠네 살면 뭐해 마침 뭐 잘해야 그래 슬키 여기서 방 방템 방템 찍으신 분 손 저요 D 한개 제레온씨는요 저만 말 안해요 어 뭐라고요 1짱이 1짱이래 1짱이래 1짱 방이가 그니까 어쩐지 못 잡더라 알지 그래서 좀 나은거지 탈이한테 녹을리냐 공타고 없니? 난 그럼 바지 하나만 짓게 돈을 줄래? 싫어 200원만 더 먹으면 돼 200원만 뭐고 이거 아우 저 진짜 미싸 기회를 보고 들어가면 오케이 세명인데 안 뒤졌어 아무도 내한테 갑니다 뭐고 뭐기 뭐야 드라이에 꼬라박은거지 내 우유를 들고 올게 그럼 옆엔데 아니 왜 아 진짜 하드스킨이 있어서 내가 하드스킨 없냐 이거 대여권 못주나 방금 아무도 못 봤제 근데 어 봤는데 내 세명 찍는거 어 이거 대여권 못주나 내가 골드 대여권 세개나 있는데 안썼거든 계속 그래서 나보고 지금 이거 막아야된다는건데 립이나 먹어야지 도와 먹지 이제 게임은 역전이 될거냐 내가 우유를 들고 왔어 야 망했다 이 게임 던지자 저 막 우유 들고 왔어 아이씨 아이씨 이 스킬 왜 여기있어 타냐가 많이 아프네 뭐야 타냐 중첩 데미지도 아프다니까 중첩 데미지 한 대 맞았는데 오케이 원래 타냐가 지금 극공인데 당연히 닌 아프지 안돼 1티인데 타냐가 극공이고 타냐가 극공이고 컴퓨터 엘리저에 강약함을 보여준다며 아싸 망했다 내가 혼자 버텨 나랍이 유니크 다있을때 텐트에 도대체 어떻게 가야되는거야 이거 에이 너는 서포터야 본분을 잊지마 본분 서포터 노예 취급하는 놈들 많아서 안할려고 난 노예 취급다니 안해 난 이렇게 생각하고있다 서포터는 됐어 안해야겠다 더욱더 서포터 하기 싫다 요즘 잡기 자 이 개새끼야 이 토마스야 난 무적이다 지금 멀시새끼야 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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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또라이 한 분 계십니다 아 콜라다 티엔꺼네 티엔 방이니까 써야돼 으아아 머리가 뜨거워 미스터 콜라